안녕하세요 이걸블레의 주린이 제이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2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벤쿠버 시간이구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 뉴스가 괜찮다 싶은 것을 빼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저의 포트폴리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만 보여드리는 게 더 낫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저는 어떤 방향으로 보여드리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저의 유튜브를 보는 분뿐만 아니라 저의 입장에서도 좋을 거라 생각이 돼서 앞으로 조금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할까 합니다. 그럼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지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영상을 지금 찍을 때 하락세였다가 지금 다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 다우지수를 빼놓고 S&P500과 나스닥은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장이 끝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나 봅니다. 아직도 시장은 테이퍼링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조금은 위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를 통해서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인 맵을 보시더라도 지금 진한 빨간색이 훨씬 많습니다. 진한 빨간색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4%가 넘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어제 시간에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만 해도 7%가 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많이 오르나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4%대로 떨어지고 있네요. 큰 기업이 하루에 4% 오르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7%까지 오르는 걸 봤는데 4%로 떨어지는 걸 보니까 좋은 실적에도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조금은 떨어진 게 아쉽기는 하네요. 저는 엔비디아의 주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거 보는 게 당연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오늘 시장의 뉴스로는 지금 전기차와 관련돼서 조금은 문제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전기차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 전기차들에 대한 안 좋은 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화재와 리콜 같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전기차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전기차들이 더 활성화되고 그를 통해서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더 빨리 성장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조사나 리콜, 화재 같은 문제로 인해서 전기차가 떨어지면 전기차와 관련된 회사들도 다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차량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 차를 만든 회사가 주가가 떨어지겠지만 당연히 그 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배터리와 관련된 회사들도 당연히 하락세를 기록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네요. 빨리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좀 더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관련돼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이 공동 부유라는 말을 꺼냈는데요. 말 그대로 다 같이 잘 살자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다 같이 잘 살려면 위에서 엄청나게 돈을 잘 벌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 돈이 깎일 거고요. 밑에서 정말 돈을 못 벌던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타원형 구조로 분배를 해서 중산층을 정말 잘 살게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글을 통해서 지금 럭셔리 브랜드들이 주가가 오늘 조금은 하락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사람들이 정말 럭셔리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를 많이 하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벤쿠버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인들이 참 많은데 정말 많이 사요. 이게 소비가 지나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 돈을 많으니까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비를 하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만큼 매출이 증가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크게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렇게 말한 공동 부유와 관련돼서 문제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LVMH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이 회사가 특히 유명한 게 루비통을 소유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시면 자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회사들을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늘 하루에 지금 6%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중국에서 소비가 많은데 그 소비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오늘 주가가 많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무려 6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 상승폭이 꺾였고 과연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네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꽈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 경제가 산업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위치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세계 시장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 시진핑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그를 통해서 어떤 회사들이 더 성장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시진핑이 3선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기술주와 관련돼서 우리는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더 키우게 되면 기술주와 관련된 곳은 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반도체와 관련돼서 많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또 엄청 오를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 정부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오늘 실업상 청구건수가 34만 8천건으로 나왔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인 시장도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경기가 정말 풀리는 거를 보여준다면 테이퍼링은 분명히 시작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돈 풀었는데 당연히 그 돈 회수해야 되겠죠. 경제가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는데 계속 돈을 풀어준다? 그러면 나라 부채만 쌓이고 미국 경제가 망가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경기가 풀리고 있다는 자료들이 계속 나온다면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뉴스들 때문에 오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네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테이퍼링을 해서 정말 튼튼한 기업들은 계속 상승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튼튼한 애들은 테이퍼링을 해도 성장세가 조금은 위축되더라도 나중에는 계속 성장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실적이 없거나 보여줄 게 없는데 계속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버티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제가 투자한 50개가 넘는 성장주 중에서도 그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테이퍼링을 통해서 돈의 순환을 막아버리면 그런 회사들은 정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망해야 될 회사들은 망해야겠죠. 보여줄 게 없으면 당연히 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상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과 더불어서 정말 뭔가를 보여줘야 그 회사는 성장을 할 텐데 꿈만 꾼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테이퍼링은 안 좋은 회사들은 없어지고 튼튼한 회사들은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왕 할 거면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물론 큰 타격을 받아서 저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저도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이미 떨어진 거 더 흔들릴 수도 없다는 생각에 저는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이 되면 테이퍼링과 관련돼서도 시작을 해서 저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는 영상 마지막에 저의 그냥 오늘 주식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지을까 하네요.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마이너스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뉴스들이 전체적인 시장 경제에 좋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투자한 성장주 애들이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개별적인 주식을 보시더라도 크게 떨어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성장주 위주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물론 이렇게 오르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이 오르는 폭이 적고 오늘은 이렇게 떨어지는 폭차가 크기 때문에 크게 저의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많이 투자한 회사들 중에 정말 저도 투자를 할 때 꿈과 희망을 가지고 투자한 회사가 있죠. 성장주를 투자할 때 그런 식으로 투자가 이뤄지기도 하니까요. 테슬라 10년 전에 투자했을 때 이 회사를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있다고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까요?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하지만 점점 튼튼해지니까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지금 엄청 많이 성장을 한 겁니다. 제가 투자한 이 성장주 중에서 테슬라만큼 성장할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할 때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투자한 회사들이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더 크게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이미 떨어진 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잘못해서 상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 상장 폐지 되는 회사는 없지만 정말 테이퍼링을 통해서 회사가 망해서 상장 폐지가 나오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투자는 제가 한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1000불 2000불 저한테 큰 돈입니다. 저는 그렇게 큰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1000불 2000불 큰 돈이지만 투자를 통해서 잘못이 됐고 그를 통해서 1000불 2000불을 잃어서 교훈을 얻는다? 20년 30년을 지켜본다면 그 돈은 정말 저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값어치라 생각을 하고 편한 마음으로 지금 계속 시장을 바라보고 있네요. 저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계속 지켜볼까 합니다. 5년 후에 과연 더 마이너스가 많아질까요? 아니면 플러스가 많아질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목요일 현재 전체적인 지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조금 크게 떨어졌다면 어제와 오늘은 소폭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하락세가 길게 간다면 하락하는 폭차가 깊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락세가 길어지니까 시장이 더 무서워서 하락세가 깊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저는 더 추가로 매수를 할 생각이네요. 그리고 매수를 한 번에 많이 하기보다는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멀리 본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식시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걸블레의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